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그동안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가운데 이 건에 대한 자기 입장이 나오네요. 뭐 핵심은 뭔가 하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되고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함이라는 것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그런 독소조항까지 들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 전문가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총선용 총선을 개량한 그런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런 악법을 지금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걸 뭐 아주 단호하게 뉴델리 신문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동훈이 법 앞에 예배가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선동용 악법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여러분 한번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우자 특검 요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거북근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에 가능하면 이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더만 압도적인 다수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57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3% 정도가 거부해야 되고 5% 정도가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정략적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충분히 이용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그런데 이제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어뢰의 저 양반들이 또 저런 짓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이 동아일보에 보니까 김성년 논술위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그런 본인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은 대통령이 특검을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해볼 것은 그동안 이 사건이 보통 사람들은 바쁘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왜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또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짓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칼럼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김성년 논술위원이니까 좀 나이가 있는 이제 논술위원이니까 뭐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의 순간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통령은 내년에 1월 중순쯤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지금 대로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전망이 높고 특히 이제 이것은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만 배우자 수사이기 때문에 해피 사유라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논술위원이니까 이 양반 입장은 한 톨 증거가 없다면은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김건희 여산 후보 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쟁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김성년 동아일보 논술위원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정돈한 것을 우리가 참조하지만 이분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미적거렸는지는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사건이 5년째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검찰이 왜 이렇게 뒤로 미루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쟁점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다는 이야기죠. 총선 바로 코앞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빌미를 제공한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검찰이 2년간 붙들다가 넘긴 수사는 3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없다. 문정권 2년 윤석열 정부하에서 1년 6개월 무슨 사건이 그렇게 대당한 사건이라고 3년 반이나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조차 여러분들 검찰이 내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에 최종 처분만 남았다고 한 말과 아기가 맞지 않는다. 지난해 9월이면 2022년도 9월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9월이 아닌지 모르겠네. 올해 9월이겠죠. 올해 9월이 돼야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됐으니까 지난해도 될 수 있겠네. 지난해 2022년 5월에 최종 처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 장관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죠. 한 톨의 증거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상부의 지시에도 증거가 안 된다며 기소를 못했다. 진짜 팩트라는 이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은 또 어떤가 무죄로 결론을 짓고 1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이다. 총선 뒤에 혐의 없음이라고 할 참이었던가. 굉장히 검찰 입장을 납득할 수가 없네요. 문정권 하에서 2년 윤정부 하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두 번 여러분들 핵심 관련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최종 처분만 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왈 그다음에 이복현 전 검사 출신인 금융감독원장 주장은 한 톨 증거도 없다. 그럼 뭐 진작 여러분들 혐의 없다고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든 원희롱이든 곧 등장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흘 안쪽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길이고 총선이 영부인 이슈로 뒤덮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둘째는 특검법을 주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다. 한 톨 증거도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앞을 선택하든 뒤를 선택하든 간에 정치 쟁점화를 삼는데 귀재들입니까 더블당 사람들은 정치 쟁점화 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치 쟁점화 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치 쟁점화 하겠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무혐의 처리를 해도 되면 그러면 그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당정일체를 강조해온 김기현 체제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검기어였다. 어느 쪽이 되든 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연내 발표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용을 봐야 수사결과를 사람들이 봐야 특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이 부인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네요. 이번에 맹품백 사건도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아마 있었던 일일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기 전인지 아니면 하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 가운데 하나니까 이런 게 이제 안 걸려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를 뽑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자마자 곧바로 그 센 정치적 그런 파상공세에 해당하는 28일 민주당 단독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정치 쟁점화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잠시 avoir도록 کی요.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시 willkommen